안녕하세요 두루영재입니다. 이번에 프리랜서 마켓 크몽의 연필인물학 강의 영상을 등록했습니다. 얼굴 스케치부터 완성까지의 과정을 4개의 영상으로 분류해서 만든 강의 영상입니다. 극사실화 연필 드로잉 기법의 기초를 배우고 싶은 분이나 얼굴 형태 잡는 방법부터 완성하기까지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 그림 실력을 빠르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분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 영상입니다.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탓에 수강신청하시는 분이 적어서 안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사실은 홍보가 안되서 수강신청하는 분이 너무 없어가지고 연필인물학을 배우고 싶은 분이 알아두면 좋은 연필인물학 기법을 영상에 골고루 담았습니다. 연필인물학을 연필로만 그리지 않고 찰필하고 붓, 닛업을 지우개나 휴지와 손가락, 발가락,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사용해서 사진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강의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몰랐던, 알고 싶었던 다양한 표현 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따라 그려보시면 그림 실력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됩니다.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수강신청 바로가기 링크 있습니다. 첫 강의 영상이라서 부족한 점도 많은 베타 버전에 가까운 영상이지만 연필인물학 기초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모두 담았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첫번째 영상은 얼굴 형태 스케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듯한 표시하기, 눈코입 스케치하기입니다. 두번째 영상은 눈 그리는 과정으로 촉촉하고 반짝이는 맑은 눈 그리기, 사실적인 눈썹 그리기, 연필 사용법, 찰필 사용법, 휴지 사용법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영상은 코 그리는 과정 영상입니다. 자연스러운 코 외곽선 그리기, 코의 입체감 살리기, 하이라이트 그리기, 디자인붓을 사용해서 그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영상은 입술 그리는 과정입니다. 입술의 입체감 표현하기, 반짝이고 촉촉한 느낌을 살리는 입술 하이라이트 그리기, 입술 주름 그리기, 이예쁘게 그리기, 지우개 사용법, 젤리펜과 마카펜 사용법, 수채화부 사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스케치 그림 파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스케치 그림을 직접 프린트해서 그려볼 수 있게 했습니다. 파일을 한개밖에 올릴 수가 없어서 스케치 그림 파일만 올렸습니다. 그리드선을 표시한 모델사진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시면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다가 잘 모르겠거나 궁금한 부분은 질문 올려주시면 꼼꼼하게 답해드립니다. 많이많이 수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수강 신청 바로가기 링크 있습니다. 드로잉제이 채널의 오랜 구독자님들은 채널의 영상을 꼼꼼히 봐오셨다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는 내용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수강 신청하셔도 좋고 순수하게 드로잉제이를 응원해서 밥새끼 산다는 마음으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크몽 첫 가입하시는 분의 경우 30% 할인 쿠폰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